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탈당을 했는데 거기에 상징적인 좌장이 설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컷오프 되죠.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주 부의장 이번에 컷오프 되고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태 의원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귀령이라는 전혀 덧붙도 못한 그런 정치 시내를 꽂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주류뿐만 아니고 운동권 주류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군소기부마저도 싹 정리해서 완벽하게 이번 총선을 통하고 난다면 이재명 민주당이 완성이 되는 장강의 안무를 뒷물이 밀어낸다라고 얘기하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세대교체 그 세대교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 본인이 먼저 불출마도 선언해주고 또 경선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교체 방식으로 갔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이런 표현들은 안 나왔겠죠. 한동훈이 외친 운동권 청산 왜 이재명이 앞장섰나라는 주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정치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운동권 청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한동훈 위원장인데 그런데 왜 그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권 누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의 운동권 물음표가 붙었어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옆에 계속 나온 얘기가 홍영표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임종석, 홍영표 다 운동권이죠. 여기에 컷오프된 기동민 의원도 운동권입니다. 송갑석 의원 그리고 이인영 의원. 인재근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운동권만 솎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프레임 이재명 대표가 혹시 받아서 키우는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김최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사당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구나. 이재명의 민주화를,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거다라는 전제로 가시는 거군요. 첫 번째는 주류를 어쨌든 과거에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비명계에 대한 대대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나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컷오프가 진행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권인데 운동권에는 원래 80년대를 주름 잡던 5인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을 빼고 나머지 세 분이 저 송갑석, 임종석, 이인영인데 이 세 분이 과거에 전대협이라는 80년대 엘리트 운동권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엘리트 운동권의 상징들이 저분들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전대협 적위에서는 본인이 운동권 경기에 미쳐나기 때문에 사실은 저 엘리트들한테는 조금 비주류로 조금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분들을 딛는 분이 보면 후임 전대협 의장이 보면 지금 천준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박홍훈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전대협 후국에서 한 청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대협 시대를 종료로 하고 한 청년의 의원들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김근, 인재근 의원이나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지금 민주당 내에는 친분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세균계, 이낙연계, 김근태계 이런 다양한 군소개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는데 거기에 상징적인 좌장이 설훈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 되죠. 그다음에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김영주 부의장 이번에 컷오프 되고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김근태계는 이번에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귀령이라는 전혀 덧도 보도 못한 그런 정치 시내를 꽂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아마 총선을 통해서 주류뿐만 아니고 운동권 주류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군소개부마저도 싹 정리해서 완벽하게 이번 총선을 통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이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걸 바라야 되죠. 지금 김철현 위원님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실시한 프레임이라도 그걸 받아서 어쨌거나 운동권 같이 청산하는 데에 같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진욱 대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5비 1합격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 소위 물갈이, 혁신 이런 것들이 운동권을 겨냥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사실 운동권이 정치권에 들어온 건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수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영입한 겁니다. 저분들이 빠른 경우에는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정치권으로 영입돼서 지금 거의 약 한 3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치권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단수공천을 받으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운동권이세요. 이런 분들 또 박원근 의원 말씀하셨는데 박원근 의원도 운동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라고 하는 전대협 이후의 세대라고 하는 한청년 세대. 한청년은 운동권 아니냐. 거기도 운동권이다. 그렇다면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 다만 장강의 안무를 뒷물이 밀어낸다라고 얘기하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세대 교체. 그 세대 교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 본인이 먼저 불출마도 선언해주고 또 경선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교체 방식으로 갔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이런 표현들은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전략지역으로 바뀌고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배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운동권을 청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교체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즐기고 있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야당 당대표고요. 지도부인데 당연히 당내 갈등이 벌어지는 걸 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뒤에서 즐긴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야당에서 당연히 당 구성원 모두가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총선 승리를 가장 원하고 바라는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정치적인 커리어도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또 개인적인 정치적인 인생도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선거인데 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당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즐긴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은 아무래도 당내 갈등 상황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지도부에게 남은 숙제는 우리가 혁신과 단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 두 가지가 혁신도 단합도 다 좋은 말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또 상충되는 면도 있습니다. 혁신은 말 그대로 누군가는 또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혁신 공천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또 상처받지 않고 함께 단합해서 같이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다독이는 또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도부로서는 물론 혁신과 단합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거 참 어려운 숙제이지만 꼭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혁신의 시간인 것이고 이 혁신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단합의 시간도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혁신이 지나가면 단합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도부의 역할이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